지금 계속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지금 어제 몸사 있어서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변희재 대표의 이제 WPC 우호 관련 연설이 끝났고요 당시 이제 북쯤이라고 그러죠 난타 같은 거요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연설에 들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날이 춥지만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나가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 난타 공연 난타 많네요 멀리서 보니까 구그룹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난타네요 난타고요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참여했습니다 보시면 아유 학생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다 젊은 분들이 신의 한수를 보십니다 이런 건.. 그냥.. 전화하지 않습니까 전화실 공부할 테니까 방송국 만들어라 전화한은 수입니다 전화한은 수입니다 전화한은 수입니다 전화한은 수입니다 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신의 한수를 많이 보십니다 전화한은 수입니다 전화한은 수입니다 전화한은 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의 한수를 알아보시고 또 시청하는 거 하셔가지고요. 어디에 쏘았어요? 신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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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거 먼저. 아! 아이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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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찍어주세요. 네. 찍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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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시는데 저희들을 끝까지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서포터지가 오늘 변수막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서포터지. 신혜였습니다. 서포터지가.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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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시청 광장인데 시청 광장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좀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 신의 한 수를 모시고 여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가 건의상 있는데 내가 아까 살짝 나왔더니 내가 검찰 출신이 아까두고. 네. 그 주접하지 없으면 그 태극기도 단가를 깎기 위해서 태극기 하나가 150원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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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이 시청관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장에 한 두 배 이상 되거든요. 어. 두 배도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밖에 돈을 꽉 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데. 저 ليš. 네. 여행. 고소하겠습니다. 어. 집회가 있는데. 여행. 아니. 여행. 공정.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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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통화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기사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그런 도움을 결코 하지않은 소식을 진심으로 공사드립니다. 자 여기가 당장 거기 이제 여기서 방화문쪽 방향 저기 서울시 특별시의회가 보이죠. 시의회 한번 붙여주세요. 그걸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시는 분이 모르시죠? 아마 생수하 시작됩니다. 고객님은요. 고객님은 아직도 저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멋진 저희 신난지 도착한 차량 완전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도 붙고 네 다 됐습니다. 네 뒤에 오해하면 어떻게 해 차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사를 함께 차벽이 차벽이 차벽을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방화문 방향인데 방화문 방향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따 시의회 시음 이 비관 신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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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좋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잘 살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좋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잘 살아요, 영업 프라보라. 북한 가서 잘 살아라, 영양이 선포될 것이다, 영양이. 지금 이렇게 외국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행위를 향해서 또 경고의 말, 또 그 다음에 외국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벽이 서 있고 건너편이죠. 보시면 아직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만명이라고 언론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제 인도로 가주세요. 네, 인도로 가겠습니다. 잠시 취재 때문에 그래요. 네. 취재 때문에.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니까. 저쪽도 거의 사람이 없는. 아시겠지만 세종로 안쪽만 좀 사람이 있는 정도고. 거의 코리아나 호텔, 그 다음에 서울시가 비어있습니다. 중간이 텅 비어있는데. 저쪽은 5천명이라고. 어, 저희 애국지편은 5천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편에 이, 광화문 촛불 세력은 25만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언론들. 이거 지금 언론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거짓말을 거의 뭐 밥먹듯이 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언론이 이 축밀 세력을 계속 유화한다면. 아마 이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 촛불 세력들이 보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촛불 세력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또 연말을 맞이해서 나온 일반인들이 상당수고. 촛불을 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참여를 해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어, 나온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냥 어떤 시위가 벌어지나 해서 나온 부분이고. 지금 저쪽은 큰 무대와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현혹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쪽은 지금 거의 없고요. 자. 자. 보면 이제 촛불을 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셔주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촛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상당 부분 왔죠. 여기. 여기서 서서. 네. 서서. 이렇게 보시면. 자. 자. 여기서 스티커 뭐 마이크. 가져가세요. 가져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하하. 저 촛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이거 위험해요. 이거 불붙을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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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뭐 공식적인 건지 비공식적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오늘 촛불을 벌고 있는데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얼마에요? 하루에 2,000원 하루에 몇개정도 나갑니까? 안나가요 아니 촛불 100만명 왔는데 100만명 온다는데 안나가요? 100만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100만명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생한 진실보도 자 그러면은 이런것들은 좀 잘나가나요? 핫 뭐 이런건? 안나가요 안찍을게요 안찍을게요 여러분도 직접 들으셨지만 안나간납니다 촛불이 무슨 100만명이냐고 하는거 직접 들으셨죠? 이게 생생한 진실입니다 진실보도 여기 또 군밤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군밤 잘나가요? 잘 안빨려요? 정말 안됩니다 장사가 정말 안돼요? 여기 100만명이나 와있는데 그래도 안돼요 그래도 안돼요 도대체 이사람은 2차, 2차, 3차 그때 잘됐구요 네 거기부턴 안됩니다 9만명도 안팔아줘요? 얼마에요? 5,000원 5,000원 아저씨 꺼서 만원어치 사드려야 되겠다 10,000원어치 사드려야 되겠다 네 저는 탄액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만원어치 자 만원어치 촛불도 안팔린다 촛불도 안팔린다 그런데 지금 자꾸 언론들이 부풀리는거 아닙니까? 아저씨는 찍지 마세요 네 그만 안나와 자 군밤을 먹어보겠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다 먹으면서 취재를 하는데 자 또 촛불을 파는 분이 있는데 진짜 잘 팔리든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촛불이 얼마에요? 천일 잘 팔리나요? 잘 팔린다고요? 네 잘 팔린다고요? 네 네 네 여기도 잘 안팔린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와서 팔리긴 하는데 안팔린다는 말씀입니다 다 네 자 여기가 이제 광화문 다 왔고요 동아일보사 아까 이제 맞은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사 아까 저희가 시기했던데 아주머니 또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는 그냥 가버리십니다 얘기를 하기 싫은거죠 방송사들하고 재수없으니까 언론들이 재수없으니까 근데 장사를 하러 나온 그런 어 순수한 서민입니다 그래 군방 군방하나 드세요 자 조금 한잔 먹을거에요 우리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또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친해안수는 거짓말을 안합니다 밥을 먹었더니만 모기임맵니다 밤을 먹었는데 모기임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구급대원 없으시면 너무 힘들죠 대한민국에 저는 다른 사람들 월급보다도 119 대원에 대한 월급과 대우를 올려주는게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어렵죠 대우라 처우가 마음이 좋으셔 마음이 좋으셔 아 급하게 먹어서 아 이거 제가 사실은 소리치고 막 이러더라 컨디션이 좀 안좋은데 몸살도 있어서 최대한 맛있게 보이려고 먹었더니만 잊지해버렸습니다 아 아 네 커피 두잔만 주세요 아 네 커피 두잔만 주세요 아 장사는 잘돼요 오늘 안돼요 오늘 안돼요 네 뭐 백만 족불 와갖고 때는 잘됐어요 저녁 아 아저씨가 봤을때 백만 정도 온것 같아요 오 제일 ㅍ 만질 Dann 말 좀 하네 작만 불만 ählt 죠 그 사람들은 무슨 언론이 그 벌의 눈 아세요 곤충의 눈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한 개가 막 쫙 퍼져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곤충의 눈을 가졌다 내지는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만이면 장난 아니죠 벌써 아저씨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백만 왔다는 게 말이 되요 그러니까 아 여기 두세요 백만이면 정말 진짜 뭐 한 도시에서 와 갖고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백만 왔다 이백만 왔다 이러는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은 저게 20만 이래 아 나 진짜 이제 우스워서 이제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장사가 잘 되면 좋겠는데 아저씨가 정확하니까요 이런 분들이 파는 그 커피는요 맛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눈과 정확한 마음으로 파시는 이 커피가 정확한 거죠 아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뭐 한번 먹어보고 맛에 평가 해드리기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우 구수한 맛은 있는데 쓴데 이건 그런게 없네요 아 태워서 쓴맛이 나구나 아 근데 이거는 쓴맛이 없어 아 커피도 좋은거 쓰고 진짜요 아 몸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알던 커피맛하고 다른게 길거리지만 맛은 진한데요 쓴맛이 없어 기계도 좋아야되고 후투도 좋아야되고 기계 청소를 제대로 해줘야 제맛이 나는데 아 그래서 보시면 기계가 이런만 이런 기계들은 커피맛을 날려면 기계가 쓴맛네 아 그렇구나 나는 노후에 일하고 다리려고 이 기계를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끊는거에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아저씨 눈 이렇게 정확하신 눈으로 봤을때 백만이 안된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돈들여야지 돈 안주먹기나고 아 제가 제가 아저씨말에 흥더 빠져갖고 얼마죠 5천원 5천원이요 아 싸다 두 잔에 5천원이요 이야 맛있고 싸고 감고 이 촛불 지폐도 가끔씩 나올 만하네요 옆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받 CRAёт 만두 까게 에서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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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와 costumes 으 으 Hmm 근데 또 또 뭐와 애 또 같아 것 같죠 그쵸 한 팔린다 그러고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만이 온 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좀 애국 집회가 굉장히 꽉 찼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진실보도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눈으로 본 현상이 더 정확한 거거든요 인원 파악이 근데 이게 틀리고 있다는 점 상인들의 눈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가봐야 또 제가 저기 행사 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애국 집회를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니까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 애국 집회를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하는 것도 한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 뜻깊은 의미 느끼셨죠? 많이 안 팔려요? 무슨 백만입니까? 족불이요? 안 팔려요? 아까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냥 천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가고 기부할라면 기부해라 그쪽만 좀 나가고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저 학생들의 또 뭐 생각도 있겠죠 어쨌건 제가 여러 명을 인터뷰 해봤는데 오늘 또 인터뷰 해봐야 저 학생이 또 박살납니다 저런 학생들 인터뷰 안 하겠고 걸어가면서 또 우리 애국 집회 쭉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한가하자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소라탑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차야 되는 거죠 병관이면 아 그렇죠 소라탑이 보이잖아요 네 20만 근데 여기 차지도 않았는데 저게 20만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저런 쓰레기가 있으면은 주최측이 모으거나 아니면 참여한 사람들이 폐기물 관련돼서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는 저런 것들. 근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 있는거죠? 솔직한 아저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걸 보시면 좀 아실거에요. 이게 이제 지미지미라는거죠? 특수 전문적으로 방송장비인데 여기까지 올 줄 알고 얘네들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한거에요. 지미지미를 설치했는데 사람이 안보여요. 돈만 날린겁니다. 돈만 이런 장비를 여기 설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차지도 않는데다가 이렇게 오늘 완전히 촛불집회는 대실패 개망신 실패. 개망신이다 한마디로. 그러나 언론들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뒷배 참여하셨어요? 아. 근데 태극기를 왜 숨기고 다니세요? 아니 저쪽도 가보여요. 네. 저도 가보여 취재하는데. 아 저쪽은 태극기들도 시비거니까. 아. 아니 아니 그럼 없어. 근데 저쪽 사람 없죠? 저기도. 없어요. 저는 저희 끝까지 갔다왔었는데 없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오히려 저희 여기 참여한 분들이 애국시민들이 곳곳에 계시네요. 호주머니에서 태극기를 빼시면서 우리 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오늘 결론이 있네요. 태극기가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상인들도 삶에 지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왔지만 그 상인들의 눈에서 보이는 촛불도 한심했다. 초는 안사고 군방도 안사고 백만은 백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 사실 뭐 좀 힘들고 해서 콧물도 나고 하는데 이 촛불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기분은 또 완전히 좋아지네요. 저렇게 거짓된 촛불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 애국세력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가. 태극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술 취해갖고. 예. 막 술 취해서. 오늘부로 촛불은 이제 꺼져가기 시작하고 애국의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행사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에 동아일보사 앞에서 시작됩니다. 2시에 동아일보사 앞에 매주 모이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은 그만큼 더 발전합니다. 촛불이 꺼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촛불 민심이란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신의 안수의 취재로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우아나는 신의 안수를 젊은 분들이 많이 본다는 거 아까 보셨죠. 오늘 뭐 저는 뭐 다니면서 대부분 신의 안수를 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기쁜 마음. 아 신의 안수의 힘이 얼마나 크다. 우리가 방송이 없어도 인터넷 방송 1인 방송의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보시죠. 저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우리가 왜 그런가. 내가 왜 그런가. 우리가 우리의. 확신이 이렇게 해서는. 스톱불이. 자, 아름다운 주준을 향해 시장도 다진. 세월이 좋으니까. 잘하시면. 무슨. 여러분 잘하십니까. 여러분 잘하십니까. 여러분 잘하십니까. 아저씨. 외로이. 몸을 달달달달 떨면서. 촛불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이씨 근데 많이 추우세요 많이 추우세요 아니 왜 이렇게 떨어 아니아니아니 너무 떨어 추워서 떠는 것 같아서 아유 촛불도 줬지만 너무 춥다 내가 저기 불쌍해서 촛불이 불쌍해서 오늘 이거 하나 줄게요 이거 따뜻한거야 괜찮아요 아이씨 아 눈물 날라 그래 아이씨 자존심 세우지 말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생각도 없이 촛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아이씨 뭐 생각이 있어 촛불 들고 있는거야 아니 너 뭐라 그러지마 뭐라 그러지마요 자 자 어쨌건 너무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막 촛불이 아니라요 정말 정말 꺼져가는 생명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 저렇게까지 해서 촛불 들고 싶을까요 자 가겠습니다 예 너무 달달달달 떠는거 보셨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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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저쪽 약간 중립지대를 거쳐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에 왔고요 중립지대에서 촛불 들고 달달달달달 떠는 어떤 귀순할 귀순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탈북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기는 아니지만 그런 촛불 시위도 봤고요 이제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지대에 넘어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아유 여기 다 우리 지대에선 팬츠 묶고 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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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